황바울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탈이 언제나 잘 외출하는 남자 황바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6064님이요 럽디 바울님 결혼 2주년 축하드려요 정지숙님 바울님 들어오자마자 럽디 얼굴에 웃음꽃이 피했네요 오늘 좋은 날이라서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결혼 2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아 정말로요 제가 또 오늘 그래도 2주년인데 저희가 선물과나 또 다르게 또 깜짝하게 깜짝파티처럼 좀 준비해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알아차렸어요 아우 지겨워 지겨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차려요 평소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대본을 놓고 가네요 아 화장실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나갔는데 아 그랬어요? 네네 원래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감동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준비한 마음은 감사하게 받았죠 그런가요? 하시겠습니까? 네 요가하는 것도 2주년이 이제 훌쩍 찾아왔는데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기랑 산지 벌써 2년이 다 됐네 앞으로도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랑하자 사랑해 고마워 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아니 뭐해요 아니 러브티도 한번 하셔야죠 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뭐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러브티 시간 많다 지금 시간 많다고 작가님이 아 그래요?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저희끼리 너무 자아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옷은 벗으면 좀 제자리에 놓고 아무튼 그동안 제 잔소리 듣고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한 50년 동안 잔소리들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요 늘 제 옆에서 팀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 아 좋습니다 아 네 좋네요 와 김성희님이요 이 방송 솔로들 듣기 부적합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런 날이 흔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기념일날 방송을 둘이 같이 하니까 그쵸 잠깐 일해봤어요 앞으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서로 많이 싸우죠 네네네네 주어 듣죠 네 맞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찔한 러브라인